어? 꼭 그렇게 좋아 부르는게 굴러 장군아 장군아 장군이 익히는 스 nutshell 길 closely 장군아 닥지 그 지지 니가 흙탕물 만들었잖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사 가면 목줄 한번 풀자. 거기는 당장 있으니까. 그렇지. 자, 바울을 찍으라고.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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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시원해 좋아 시원해 아이고 미안해 웃어서 또 들어가 괜찮아 더 하고 싶으면 더 해 들어가 그렇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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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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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나왔어요 안 돼 아직은 인사하면 안 돼 감사해봐 내가 팍 담글게 안 돼 너 거기 앉아서 뭐하냐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아 기다려 온도 멋져버려 와 온도 오늘 영상 한번 들어갔는데 온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가자 온도 나중에 봐 따라오면 야 거기 바우 전용 자리야 안 돼 바우 전용 자리야 쟤가 행복인가 아 이뻐 얘 진짜 똑똑해 아니 엄청 잘 따라와요 여기 나올 때도 알아서 강아지 다 피해서 나오고 얘 가끔 탈출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아 그래요? 나가서 널 나가고 아니 지랍지도 너무 잘 건강해 봄이라고 털 한번 깎아 얘 털을 기르면 되게 귀여워 지금도 귀엽긴 한데 아이고 좋아 나 우리 애기들 하하 하하 잘 있었어 나비야 나비 잘 있었어 나비 잘 있었어 뭐라 한다 말한다 잘 있었어 아빠야 낳았어 어린 나비 나비야 잘 있었어 응 아야 했어 이모 기억나 사람이 처음 좋아해 놀라봐 아이 이뻐라 지금 새끼 돌다 밑에 있는가요 배 밑에 한마리 한마리 왜 한마리 또 죽었어요 아이고 얘가 잘 못돌고나 좀 많이 안 날다 주는 편이에요 아가야 좀 돌봐야지 근데 애기들이 하여튼 미수가 태어났는데 눈 한쪽이 좀 그렇네 누가 저 애기가 애기 응 아닌가 눈 떴어요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안 만지잖아요 그릉그릉그릉 안 만져요 애기가 만지면 애기가 싫어해요 그리고 애기를 물어 죽이기도 하고 애기 만지고 털 쓴건가 지금 네 긴장했나 누가 예 엄마가 아니요 새끼 넣고 영양상태가 안 좋아요 아 상태가 안 좋다고 네 영양상태가 안쪽이더라 저로 그래 원탠이 없어서 갖고 먹을 거 없잖아 응 왜 하노 영양상태가 안쪽으로 영양상태가 안쪽으로 우리 둘째랑 갈망 땡이 코가 까졌어? 코가 홀라당 까졌어? 왜 그랬죠? 야 범아 너 돼지 됐어 어떻게 해? 범아 돼지 됐어 돼지 다이어트 좀 해야되겠는데 태현아 태현아 태현이 어디갔어 태현아 태현아 야 니들은 살이 안 쪘는데 범이는 돼지가 됐냐 어떡할겨 태현아 태현아 범이가 돼지가 됐어요 이쁜 태현아 범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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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그자 손 아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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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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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손 이런 범위 손 일단 먹을 거 있을 때는 안한다 이거지 어 아 아니 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파랑 이나 괜찮아 파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